와아아아 But now it's time for Lit릉! 사랑합니다 안녕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시니는 어디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비와서 우울하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특징이에요 스티커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진이랑 같이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이니스프리의 이달의 사자 나왔을 때 산거에요 거의 협찬 느낌? 아 협찬 아니에요 오로지 전부 삽입니다 저희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땡큐 이제 뭐 붙이지? 설레 나 파트 붙이셨구나 그러면 별이나 이런 거 예쁜 거 하나 붙여주세요 아 예뻐요 예뻐요 짠 저는 이렇게 이쪽에 붙였어요 자 여러분 붙였어요 눈이 안 떠지긴 하는데 유진이가 아침에 걱정했거든요 비 와서 추우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진아 더우면 더 덥지 절대 춥지 않아 여러분 저희가 디즈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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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근데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까 오 적당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어디 가냐면요 아이언맨 만나러 가요 드디어 보고싶다는 아이언맨 너무 귀엽다 진짜 어렸을 때는 진짜 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나 내가 공주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야 너무 귀엽다 아이언맨 너무 멋있다 우리 그러면 일단 타고 옵니다 타러 갑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언맨 너무 조그마하게 나와서 그런 거 했는데 힘이 진짜 쓰더라고요 저희가 타고 있는 게 엄청 크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타기 전에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오 마이로부터 봐 어떡해 어떡해 마이로부터 오 대박 대박 와 형맨입니다 아 무서워 오 대박 나도 무서워 윤희 윤희 와야돼 빨리 와 오늘 제 목표는 언니 돈 쓰기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이거 사서 하고 싶어요 사서 밥 먹으러 식당이 되었거든요 저희 이제 밥 먹을 거예요 여기서 먹으러 되어 있네요 저희는 밥을 먹으러 시켰어요 1번 세트로 이렇게 2개가 나온 거고요 안에도 보여주세요 다다다다 다다다 엄청 푸짐하게 되어 있네요 완전 뚱뚱하다 감자튀김 먹어볼까요? 네 어때요? 감자튀김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야 더워요 근데 신났어요 밥먹어 진짜 너무 더워 아 비슷한 거리다 야 너 너무 신나겠어 우리다 우리 아 저거구나 빨리 와 너무 신나 빨리 와 빨리 와 저는 저거 진짜 못해요 저는 잠깐만 잠깐 끊어주세요 와 너무 신나 우리 아빠 그거 어거 알아요? 언니 못 도망가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 표정이 너무 안 좋죠 저 혼자 타러 들어가고 있어요 언니가 엄청난 겁쟁이라 저희 바보거든요 맨 첫 번째 날이에요 아 너무 신나세요 아 너무 신나세요 우ards 우윽 막 이очно 아 너무 웃겼어 아 진짜 같아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저는 겁이 많아서 못 탔거든요 그래서 유진이 혼자 탔어요 근데 진짜 딱 한 순간이 딱 딱 한 부분이 있었어 소리가 나도 모르게 아악 하고 나는 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봤는데 밖에서 봤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막 손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못 타고 싶었어 근데 저희 이제 바로 끝나고 이거 보이세요? 라카센터로 내려가는 거? 이것도 탈 거예요 저는 너무 못 타가지고 솔직히 걱정돼요 저것도 고개 속에서 탈까봐 아니 근데 우산이야 우산 우산 속으로 탈까 근데 제가 놀이기구 잘 타는데 그나마 못 타는 게 뭐냐면 저렇게 떨어지는 거 같아요 아 자유로도록 같은 거 아 자유로도록 같은 거 자유로도록 같은 거 저는 힘든데 이거는 재밌겠네요 근데 나와 나와 나와요 아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아니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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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괜찮다 아 너무 재밌다 살려주세요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아 아 이거봐요 이거봐요 살려줘 얘금봐요 이게 올라갈 때 진짜 진짜 무서웠는데 와 또 내려간다 언니 많이 무서워하던데 괜찮았어요? 네 저는 슬픽캠을 찍었는데요 아마 정수리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아마 우리가 뭘 타러 갈까 이제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신났습니다 신났습니다 유진이는 롤러코스터가 무섭지 않길 바라면서 안 무섭네 안 무섭네 롤러코스터로 뿅 이 바로 빅 그리지 마운틴이라는 우와 열기구입니다 이게 롤러코스터라고 해요 너는 별로 안 무섭지 않을까? 아 시원해 나 너무 너무 아프지 올라간다 여러분 제가 고개를 숙이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우와 우와 배 하하 우와 아 재밌어 이건 높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우와 우와 이렇게 올라가는 중 올라가 시원합니다 아 이게 뒤로 가는 거야 아 저 너무 놀랐어요 지금 한 3번이나 바뀌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앞으로 가는 게 한 번 있었는데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재밌기도 재밌고 민영씨 어땠어요? 맨 처음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빨리 갔다가 제가 이렇게 잡느라고 제조시안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아이언킹 쇼를 보러 가고 있는데 이거를 보러 사람들이 지진을 한 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기대가 되는데 정말 사자가 나올지 과연 나올지 나올까요? 와 여기 진짜 약간 밀림 문 정말 문 봐봐 문 킹콩에 나오는 막 이집트 고대 문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귀엽게 그려놓으셨어 너무 많다 네 한 잔씩 묶어 드릴게요 와서 꼭 봐야 될 거 1위를 고르자면 라이유킹 아 맞아 맞아 진짜 라이유킹 이거는 꼭 그 항목에 넣으셔야 될 거 같아요 시간 맞춰서 이거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못 봤으면 진짜 후회식 맞아 짱짐이 있어 아 아이스크림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아이스크림 이거 미키 아이스크림인 거 같은데 미키 미니 이거? 너무 귀엽다 야 너 어떤 거 먹을 거야? 나 미니 먹을래 그러면 저는 미키를 먹어가지고 우리 미키랑 미니를 먹는 걸로 해볼까? 저희 아이스크림 샀어요 이렇게 미키 미니 딸기 딸기 바닐라? 이거 뭐야? 바닐라 이거 이게 뭐야? 망고? 맛있다 이거 뭐야? 긴장 tenth 이 걸로 내 애보래 가고싶어! 가고싶어! 하얄도 왜 갔네? 저희 이제 디즈랜드에서 나와서 축소로 가고 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 큰 피규어 하나씩 인형 샀어요 저는 라푼젤 사고 교수님은 엘사 사고 조카가 엘사를 좋아해서 저는 사실 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피규어도 엄청 많이 샀어요 이빠가 호텔에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선물을 사지 못한 우리 두 살짜리 주니 미안해 뭐가 일부러 고르려는 게 아니었어 미유야 미안해 내 것밖에 안 샀어 그건 정말 잘못됩니다 내 것만 샀어 미안해 저희 에이저 쇼를 보기 위해서 요트 크루즈를 타러 가고 있어요 지금 야경이 시작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여기 크루즈 탔어요 자리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자리가 없어서 너무 예쁘다 저게 그거구나 내가 말했던 거에요 응 맞아 맞아 저쪽으로 트랜을 탔구나 그러면 맞아 맞아 아 오늘이 홍콩의 마지막 감이에요 아 오늘이 홍콩의 마지막 감이에요 그녀는 앞으로 왔습니다 그녀 그녀 법도 없이 걸었습니다 그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까? 내려갈까? 저희 레이저 쇼 이제 2분 남았어요 2분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맥주 먹고 있어요 저는 콜라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 레이저 쇼가 심포니 오브 라이트라는 건데 진짜 근데 저도 진짜 보고 싶어서 이거 신청했거든요 근데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요트를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보면 건물 가까이까지 갔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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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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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야 이라고 이슬랭 레스토랑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홍콩 와서 처음 먹어보는 곳이라 맞아요 이슬랭은 맞아요 어떤지 너무 궁금하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경 봐 와 그니까 와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쪽에 나왔습니다 와 이게 뭔가요 이게 그 해산물이랑 치킨이랑 같이 들어있는데 두 번이나 크림하는 거래요 아 저도 솔직히 다 처음 먹어보는 거라 맞아요 한 번 제가 먹어볼게요 네 김사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와 와 아 전복이 전복인 것 같은데 맞네 맞네 어머 어떻게 예약했는지 알려주세요 네 쿨룩이라는 어플로 들어가서 네 되게 간단해요 검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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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뜨죠 오 되게 편하네요 네 그걸 눌러서 저희는 이렇게 예약했거든요 그렇죠? 오 그런 맛 내장 내장도 순대 먹을 때 있는 계란 같은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음 음 어때요? 음 이게 난 제일 맛있어 보였어요 음 어때요 어때요? 음 약간 위에는 전복이 많고요 네 음 타르트? 네 밑에는 타르트라기보다는 약간 달콤한 빵 같은 느낌? 오 되게 달콤하면서 짭짤하면서 되게 맛이 독특해요 이게 잘 어울려요? 응 오 더위발 음 이거는 망할 수가 없는 음식 음 어때요? 최고 새우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여기 고기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김밥 혹시 이것도 화장품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새우볶음밥 상품명 저희 지금 아약에서 밥 먹고 여기 바로 위에 30층에 13층이 아이스퀘어 30층에 있는 저희는 아이파에 왔거든요? 네 이렇게 수저한테 되게 유명한 예커러 오 이렇게 음 우리 지금 이거 헤드시켜가지고 나왔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거 잔해 진짜 예쁘다 이거 수지록 수지록 수지록이라 나 진짜 잘생긴다 예쁘다 예쁘다 짠 짠 드디어 숙소에 돌아왔어요 12시 40분 원래 마지막 반응이라 좀 놀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맞아요 언니가 산 것들이에요 네 사양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마블 정말 덕후거든요 일단 처음으로 헐크를 샀고요 여기 인피니티 스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르 오빠를 샀습니다 오빠야? 오빠 활크 오빠 그 다음에 이건 아이언맨인데요 아이언맨 빛이 나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대망의 블랙팬서 와칸타포에버 이거는 소리가 나요 이거는 제가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유진이도 샀어요 저는 엘사에요 엘사 제 조카가 엘사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이것도 있었고 작은 것도 있었고 뭐 키링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일단은 선물 주는데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일단 큰 거 크고 예쁜 거 이게 되게 유행하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떡 샀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좋아할 거 같아요 디지니랜드 갔을 때 관계자분들이 저희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맞아요 일단 이거 아이언맨 배터리 보조배터리를 주셨어요 보조배터리랑 이거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어떻게 아셨는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언니 소리 질렀어요 네 저 소리 질렀어요 너무 좋다고 소리 질렀어요 맞아요 저는 이것도 같이 받았는데 모아나 아 맞아요 진짜 엄청 귀여워요 인형들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다 다 이렇게 되게 마지막 아이파 갔을 때 먹었던 수지 그거 갖고 왔어요 기념품으로 같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빼고 아 너무 예쁘다 그래서 아직 그 향이 남아있긴 한데 다 갖고 왔어요 가져갈라고 자 마지막에는 같이 다 한번 줍시다 손 없네요 다시 시작해요 저희 마지막 방입니다 멋있어요 뭐 했다고 뭘 많이 했지만 또 뭐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아휴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름에 막이 드는데 너무 피우고 보면 잘 안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너무 너무 많이 흘러내줘는데 다 열리실 거였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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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고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